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에는 장민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장민호씨의 비주얼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8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인스타그램에는 미스터트롯 탑6의 스틸컷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그 중에서 장민호씨는 캐주얼한 셔츠를 입고 사랑의 콜센터 무대에서 감성적인 표정으로 열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장민호씨의 뚜렷한 이목구비와 훈훈한 비주얼은 여심을 저격하기엔 충분했습니다. 한편 미스터트롯 탑6는 남성미를 뽐내는 6인의 게스트와 함께 강렬한 매력전쟁을 벌였는데요. 사랑의 콜센터 측에서 탑6는 승리의 강한 모습 보여줄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객님들은 본방사수 준비해주실거죠? 라고 덧붙이며 본방사수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이날 공개된 사랑의 콜센터 본무대에서 장민호씨는 강한 남자 특집을 맞이하여 조항호씨의 사나이 눈물을 열창하기도 했는데요. 안방극장에 남성미를 짙게 들이우면서 그 매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장민호씨는 송가인씨의 엄마 아리랑을 선곡하면서 96점이라는 고득점을 따내 기선제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민호씨의 형님 기운이 물씬 풍기는 순간도 포착됐는데요. 지난 8일 뉴헤라 프로젝트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날 방송된 TV소설 사랑의 콜센터 비하인드컷이 공개됐습니다. 뉴헤라 프로젝트 측에서는 강한 카리스마에 강한 감성, 강한 기원까지 탑6와 강한 식스에 강한 에너지 가득한 무대 라는 글과 함께 단체 사진 한 장이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장민호씨는 조직의 보스와 같이 다리를 꼰 채 당당한 자세로 앉아 상대방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은 웃고 있지만 쉽게 접근하기 힘든 포스를 뿜어내며 특유의 멋짐과 함께 진한 남자의 향기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랑의 콜센터가 종료된 뒤 공식 인스타그램에선 크... 목요일 밤이 행복한 이후 유연상, 조장혁, 오종혁, 아웃사이더, 안세아, 산들, 강남, 식스, 그리고 탑6의 노래 덕분에 행복했어요. 다음주에 또 만나요! 라는 글을 남기며 강한 남자 특집을 마치며 다같이 찍은 인증샷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장민호씨는 사랑의 콜센터를 상징하는 전화기 모양의 제스처를 취하며 훈훈한 미소를 품은 채 앉아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공연은 정말 모두가 레전드였지만 장민호씨의 스윗한 목소리는 역시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씨의 유튜브 채널 장민호에서는 장민호 전지적 민호시점으로 담아낸 리스터트롯 콘서트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8일 영상에 업로드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제목 그대로 전지적 민호시점으로 촬영된 리스터트롯 콘서트 촬영 현장을 디테일하게 담아낸 영상인데요. 공연을 하기 전 텅 빈 무대를 바라보기도 하고 리허설 시작 전 영탁씨나 이찬원씨와 만나기도 하며 팬들이 궁금할만한 팬들의 원하는 비하인드를 대부분 담아내어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어 시작된 리허설에서도 장민호씨는 복붕 성냥을 발산하는가 하면 깨알같이 잔망미를 보여주며 본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고 있어 해당 영상의 가치를 급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는 대놓고 잔망미를 뿜어내며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 멤버들을 폭속해 했습니다. 이어 연습과 배드민턴과 메이크업이 이어졌고 세상 멋지게 생긴 가수 장민호씨가 탄생한 채 콘서트 본무대에 들어섰는데요. 본무대를 완벽히 소화하는 모습을 끝으로 영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장민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장민호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벌곰TV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